이렇게 보인 국민의 힘마저 외면하는데 전시하는 새끼들은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피를 흐리라고 강요하는 뜻이고 우리에게 목숨을 뿌리라고 사주하는 건다 하시도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세륜당 1인진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편 한 번 덜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강도로로 한행을 반대한다는 것을 채택하기를 인맹진한테 요구했는데 인맹진은 한마디로 코웃음을 쳐버렸습니다. 아시안은 인맹진에게 최후의 통첨을 보낸다. 만약에 우리 대결길을 부수게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편안으로 무릎 빨아질 것입니다. 정당이 제일 있는 것이 그래야 어렵다고도 천만해요. 우리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국장인데 만약 우리가 정당을 창당한다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문화에mara скоро 위안한 사람으로록 하겠습니다. 위안한DIA 告诉ி